의석을 정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.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송기현 위원 등 8인의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.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. 따라서 본 위원이 부덕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파합니다. 바 Nate schnippen 사이버 사이버 4,400 1위대 중 2,400 1,500 3,400 3,400